안녕하세요. 이 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출시가가 무려 1억이 넘었던 국산 세단 중에 정말 최상의 세단인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급 세단, 바로 현대의 에쿠스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량 출시가가 무려 1억 8백만원에 달했던 정말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네, 일단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1년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키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현대의 에쿠스 VS500 프레스2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저와 함께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VS500만의 특장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면부의 그릴도 VS500만의 좀 더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릴로 바뀌어 있고요. 확실히 지금 그릴 상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확실하게 변한 모습이 바로 이 라이트죠. 네,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 뒷세대부터는 이 신형 라이트가 들어가지만 이 세대까지는 VS500에만 유일하게 허락을 해줬던 정말 지금 봐도 너무나도 영롱한 이런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 세련된, 현대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의 극치를 보여준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면에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은색 색상 관리하기 어렵다 생각하실 텐데 정말 관리 상태 너무나도 끝내준다. 지금 외관 관리에서는 뭐 이 차량을 보고 흠잡을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또 하나의 특장점 근데 옆으로 보시면은 정말 큼직한 네, 이런 크롬힐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휠 상태까지도 완벽해요. 네, 휠 컨디션 지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 봐드리면 앞 타이어는 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 부분으로 보시면은 이 차량은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캐릭터 라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그냥 큰 차가 아닌 세련된 큰 차 네, 그렇게 느껴지실 건데요. 정말 지금 문콕이나 기스도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VS500 제일 높은 차량이잖아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셨죠? 뒤에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게 또 중독이 되세요. 살짝 걸쳐만 놔도 차 문을 빨아 들어갑니다. 네, 문 안 닫혀서 삐삐 울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뒤에 휠도 지금 컨디션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 타이어 봐드리면은 뒤에 타이어도 한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관 관리 쪽에서는 끝판왕이에요. 지금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지금 뒤에 보시면 뒤에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네, 트렁크 넓기로도 유명하지만 트렁크 열고 다를 때 당연히 전동으로 열려야죠. 네, 지금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관리 상태도 지금 매우 A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트렁크 공간은 국산 대형 차들은 무조건 여기에 골프백 4개, 보스턴 백 2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넓은 지금 대형 차량 중에서 최상의 트렁크 공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대쪽으로 한번 봐드릴 건데요. 반대쪽으로 보셔도 지금 조석 쪽에 문콕이나 기스 와서 찾아주세요. 없어요. 정말 외관 상태는 풀 A급 초 A급의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 한번 살펴드릴게요. 시동 걸림과 함께 지금 보시면 의자가 앞으로 빠지고 핸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일단은 이 차량 메모리 시트 기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운전석, 조우석은 당연히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 버튼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우석 시트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시트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 다른 부분보다 핸들에도 옵션이 그냥 꽉 차 있어요. 네, 핸들 쪽에도 전혀 부족함 없이 옵션들이 차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차선 리탈 감지 장치부터 해가지고 앞차와 간격을 조정하는 스마트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핸즈 프리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전동식으로 텔레스코픽 바로 이렇게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위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뒤로 보시면은 이 채널의 블랙박스도 이번에 최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또 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기본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보기 힘든 조그맣게 튀어나온 물건들도 이렇게 카메라로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운전석 조회석 둘 다 열선 3단에 네 거기에다가 통풍도 3단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전방 카메라 버튼과 뒤에 썬블라인드 버튼 그리고 에어서스 조절 버튼과 그리고 이 쇼버의 감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 내비게이션들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거 버튼들 이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공간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차량 뒷자리 옵션 많기로도 소문나 있거든요. 뒤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네 뒷자리 공간 지금 봐도 회장님의 그런 네 품격이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넓은 공간과 그리고 정말 옵션들이 꽉 차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뒷자리의 AV 시스템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뒤에서 DMV나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등을 직접 뒤쪽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썬블라인드가 없죠? 전동으로 썬블라인드 다 작동 잘하고 잘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지금 전동 시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빼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는 거의 이렇게 누워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전동 시트 버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정말 편한 포지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 가운데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지금 버튼들 꽉 차 있죠? 네 일단 운전석 쪽, 조우석 쪽, 뒷자리도 다 열선 3단에 뒷자리까지 통풍 3단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앞자리를 조정할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 거기에 뒤에서도 에어컨을 따로 세기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앞자리와 뒷자리 앞에는 듀얼, 뒤에는 따로 해서 쓰리존의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앞에 있는 저 디스플레이 창을 조절할 수 있는 조거 버튼들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 차량 바닥에 매트도 이번에 새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바닥에 코일 매트도 신품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회장님 진무를 위한 이런 선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각도가 안 맞으면 진짜 여기다 노트북 올려놓고 네 진무 볼만하죠. 그만큼 정말 뒷자리 옵션까지도 꽉 차 있는 이런 완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이제 제가 끌고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장마래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실내에서 시운전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이 차량 네 시운전할 때 이 실내가 오히려 더 가혹한 환경입니다. 바닥 고르지가 않고 그리고 바닥에서 소음도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정말 그냥 미끄러지듯이 차를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차량 출력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꼭 밟아볼게요. 지금 제가 느꼈던 건 출력도 출력이지만 워낙에 높은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좀 밟아도 굳이 2000cc를 넘기지 않아도 충분한 토크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출력 쪽에서는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넉넉한 출력이 나오고요. 그럼 이 차량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한번 꽉 밟아볼 건데요. 정돈이 조심하세요. 네, 브레이크 믿고 밟으세요. 브레이크 상태 지금 최상입니다. 네, 정말 큰 대구경에 지금 피스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을 때 그냥 무조건 바로 서요. 발 갖다 대고 힘 조금만 주면은 네, 브레이크 밟았으니까 서야지 하면서 바로 섭니다. 네, 브레이크 쪽 전혀 걱정 없이 타실 만큼 정말 지금 모든 부분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시운전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아버지 사드리고 싶은 만큼 정말 너무나도 굳 컨디션을 가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마치고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지금 라이트 보이시죠? 네, 정말 라이트 너무나도 영롱하고 그리고 확실히 누가 봐도 정말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만 봐도 너무 메리트가 넘치는 정말 최고의 그런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까지도 지금 환상적입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엔진 소리 녹음해서 네, 자장가로 써도 되겠어요. 정말 정숙하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엔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정말 최고의 컨디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펙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1년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키로 달린 단순 교체가 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에쿠스의 VS500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다른 부분보다 지금 너무나도 정숙하고 정말 부드러운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엔진 오일부터 미션 오일까지 다 합성으로 모두 다 교체를 마친 차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은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의 저희 이 차업대의 판매 금액은 네, 152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차가가 무려 1억 800만 원에 다했던 차량이 지금 금액이 1520만 원이라는 금액에 측정이 됐습니다. 네,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도 좋고 정말 모든 부분에 완벽한 퍼펙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금액적으로까지도 또 한 번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지금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차량 너무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지금 조금 멋이다. 네, 탁송으로 거래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으로도 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를 원하시는 차량들 네, 그리고 구매를 생각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저희가 그 원하시는 차량 중에서 최고의 차량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차량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 이 차량 리뷰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댓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댓글, 좋은 댓글, 나쁜 댓글 모두 다 확인하니까 네, 좋은 댓글 환영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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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